KBS E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시키고 또 탄소 국경세란 새로운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 가까이 끌어올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7배 가까이 비싸질 거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새로운 유럽판 IRA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잠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가 쓴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을 담은 책 넥스트 스텝 이 책 매일 4명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새 책 넥스트 스텝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 스타 K 특집 공개 방송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경제 사연과 김영희, 안유화, 이종우, 최준철, 박대기 등 경제쇼 인기 연사들의 2023 경제 전망까지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지는 특집 공개 방송에 꼭 함께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거핏과 함께합니다 12월 25일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모시고 어제 하다만 내년 중국 경제 화두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20월 특히 공개 방송에도 안 교수님 나와서 나오시죠 노래하신다면서요 저는 뭐 하는지 아직 몰라요 역할이 있나요? 아니 안 교수님이야 노래는 저는 노래를 잘해요 원래 아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봐요 안 교수님 노래 정확한 번 듀엣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듀엣이요? 좋아요 안 교수님은 하여튼 저기 사랑을 위하여 합시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시작부터 당황스럽네요 하필이면 노래 제목이 또 그거예요 안 교수님은 명강의 인사이트를 그날 좀 그냥 강연합니까 제가 네 아 그렇군요 자 어제 내년 중국 경제 증시 특히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 내년 중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중국 화두는 네 가지다 첫 번째가 미국의 금리 두 번째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셨죠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탄소 외출권 이런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말이 딱 와닿았었거든요 내년 중국 증시는 투기는 좋지만 투자는 안 좋다 네 그거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그 두기 사람들 두기라 이러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두기라는 이 단어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시점 선택입니다 시점이라는 게 말하는 매입시점과 매각시점 살 때와 팔 때를 잘 찾아야 되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가치를 알고 아 이 주식은 가치가 있다며 내가 가치 있는 거 내가 갖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나한테 그게 수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그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상에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 모든 자산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시에는 가치주가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성장주가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 성장주가 가장 빨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성장주가 가장 좋아요 우리 그거 많이 봐왔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모든 자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좋아요 왜냐하면 평시에는 좋은 물건을 살 기회가 없었어요 비싸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 다 떨어지는데 좋은 물건은 덜 떨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기회가 없으니까 떨어질 때 가치주를 사는 게 손해도 내가 좀 덜하면서 또 막 금리가 내려가는 좋은 시기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공간을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전 차원에서 가치주 발견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투기 시장이라고 했냐 중국은 중국은 일단은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넨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 정책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제가 여기서 많이 다뤘지만 펀더멘탈이 레넨에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게 나와요 지금 글로벌 아이비들이 4.8로 보는 데도 있고 중국 자체의 아이비들은 5%로 봐요 그런데 또 안 좋게 보는 데는 2, 3% 보는 데도 있지만 보통 4% 이상으로 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월등히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미국은 1.7% 이렇게 보고 유럽은 마이너스로 보고 거기에 비하면 중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게 나온다 이유는 중국이 이번에 중앙경제공사회에서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쉽 말라며 왕창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공사회의를 보면 중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다 하겠다는 게 키워드고 그중에 특히 뭘 강조하나 소비를 강조합니다 중국이 수출과 투자와 소비잖아요 수출을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다른 나라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와 소비인데 투자는 인프라 투자를 올해도 많이 했어요 이게 올릴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걸 보여요 보였어요 이미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소비밖에 없습니다 소비는 이미 지금 제로 코로나 취소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동이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소비를 좀 기대할 만할 때 정부에서 소비 경제 정책 팍 취하며 예를 들면 상품권 같은 거 국가에서 딱 싸주며 CBDC 같은 거를 딱 지갑에 넣어주며 디지털 패로 바로 소비로 기한 딱 설정에서 소비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런 정책 확실하게 쓰며 특히 자동차 특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가전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큰 품목에 딱 소비 정책 상품권 딱 발행하면 주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성장이 원하면서 올라갈 수 있죠 만약에 중점 그런 걸 해주면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괜찮은 걸 보여주면 그 펀드멘털이 괜찮은 상황에서 또 재정하고 통화 정책을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주의식상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은 올라가서 중국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세요 옛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안 좋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식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우리가 선도지표로서 Yield Curve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 곡선 Yield Curve 그게 선도지표입니다 주의식상의 흐름을 하는 그걸 보면 내년에 한 6월, 6호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걸 지금 선도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을 잘 선택할 수 있으며 단기로 수익률 10% 이렇게 보는 건 어렵지는 않죠 그럼 어제 말씀하신 건 전반기는 좋지만 후반기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꼭 전반기 후반기는 아니고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잘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전 세계가 글로벌으로 거시경제는 글로벌 영향을 받아요 미국이 만약에 4분기에 가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달라지 거시경제 환경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 자산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왕이면 미국은 좋은 주식들이 많잖아요 글로벌 주식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전 세계를 매출하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선택이 좋은 주식이 저기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만약에 금리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딱 확정지거든요 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확 가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만약 중국의 주식장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그 전제 다른 나라 세 번째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늘 했던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이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런 거네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경제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떨어지겠죠 미국 경제가 내년에 지금 미국 경제가 우리가 경제 고점이 있고 경제 하락이 있고 경제 침체가 있고 완전 저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완전 저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정책이 이번에 파월이 이번에 12월 FMC 그랬잖아요 기사들이 막 질문했잖아요 도대체 내년에 금리 내리겠니 안 내리겠니 그러니까 내리는 일은 없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명확하지는 않아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상황 보고하겠다라는데 시장이 하도 이 파월 말을 이제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물가를 찾기 전에는 없다 뭐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월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파월이 말한 대로 물가를 정말 2%의 기계적으로 맞추잖아요 2%의 기계적으로 맞추겠다 이러면 그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저도 사람 써봐도 그렇거든요 한국도 지금 인력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인건비, 임금 이거는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 실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2%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옛날에 공급만 하나 들어갈 땐 또 몰라도 이미 불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인세스트, 견제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2%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2% 가겠다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제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떨어져요 일자리 다 잃는데 누가 내가 높아벌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전 샥이 아니면 경제를 완전히 갱창력이 아니면 2%는 힘들다 그럼 미국 파월이 진정 원하는 게 경제 완전히 꿇어뜨려 있는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선이죠, 미국이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년 하반기는 저는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경제가 저는 못 버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파월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만약에 돌아선다 또 글로벌 자세성이 또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요소는 전 세계 내년의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고 에너지는 그런 뜻의 말 속에 에너지 가격 그렇게 보면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되게 재미있는 주제죠 그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제가 여러분께도 좀 물어봤었는데 석유 가격이 그러니까 요즘 또 70달러 초반까지 막 떨어졌잖아요 러시아, 오크나이들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페크는 지금 역대급으로 감산하겠다고 해요 석유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거 경제가 안 좋죠 아니 경제가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게 올라갈 때도 그렇고 곡물값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국제 선물 시장에서 투기 세력, 투자 세력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이거 석유값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일정한 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변화 혹은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정치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때문에 러시아 거 못 팔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값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이런 나라밖에 없잖아요 북한 뭐 그러니까 중국은 좋았죠 싸게 사니까 결국 사실은 뒤에서는 이런 말을 방송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서방세계도 많이 사줬어요 많이 사, 도교도 많이 사고 그랬어요 베네미 싸니까 이럴 때 안 산 바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런데 실제 뒤에서 사줄까 러시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건 가격이 떨어졌어요 걔네들이 싸게 파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바이든이 중동에 가서 요구한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꼬꾸라뜨리려면 소규를 증산해야 되거든요 가게를 팍 떨어뜨려서 러시아가 전쟁할 돈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요구했는데 오페코는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쪽에 섰잖아요 많은 서방 나라들이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태도를 보인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는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국가예요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스탠스를 안 취하게 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석유 유가가 또 가격이 또 떨어지는 요인도 있죠 그렇군요 그럼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탄소 이 얘기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물론 화두는 화두였으니까 포스트 석유에는 당연히 신재생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흥미로운 거는 유럽이 갑자기 탄소 배출권 거래 강화하겠다고 하고 탄소 국경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시뱀 그 시밤, C-B-A-M 시밤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시뱀 아니면 시밤 어느 게 좋을까요? 탄소 국경세 그게 그러면은 유럽이 뭔가 이 판을 읽고 뭔가를 지금 한 번 지른 건가요? 사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글로벌 큰 흐름을 읽으려면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사실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3개월 동안 다녔던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아마 강의 들으면 정말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분만 풀게요 첫째, 이게 나라 간에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무슨 주도권 싸움이냐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우리가 한 번 역사를 짜봅시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요 전 세계가 누가 패권을 차지했냐 19세기에는 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그때는 세계 1위 국가였고 영국 파운더가 세계 기초통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파운더가 패기시킨 게 석탄이에요 그때는 석탄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에너지가 석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세기부터 국제 질서가 확 변하는데요 그때 미국이 올라오면서 국제 질서를 좌우지하는데 그때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석유의 달러를 패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석유는 뭐죠? 세계 에너지죠 여기 공동한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에 그 소련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유럽이 그런 걸 느낍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유럽의 에너지를 완전히 의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의지하는 나라 그러니까 에너지 안정성이 확보 안 되며 자기 전체 유럽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석 에너지로서는 떠나야 된다는 걸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가만히 봤더니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옛날에 패권을 많이 했던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터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딱 읽은 게 뭐냐면 에너지를 장악한 자가 항상 세상을 장악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0에서 15%예요 그런데 이 환경 문제가 우리가 보통 환경 이러면 환경으로만 보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친환경 이러면 갑자기 우리한테 친환경 얘기해 짜증나는 비용 문제로 생각해요 비용 문제로 아니에요 환경은 본질이 무슨 문제냐면 에너지 문제예요 환경은 에너지 문제이자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딱 읽은 게 미래의 세계 주도권을 가지려면 친환경 환경 문제를 장악하여 화석 에너지를 떠나야 된다는 걸 인식을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만든 게 파리 기후변화협정 아니 아니고 기후협약 교토의정서에서 그때 협력을 만든 게 교토의정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한 게 유럽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네 힘으로는 세계를 리더하기가 그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엔을 내세워요 왜 유엔을 내세워요? 유엔의 의석에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투표자로 하니까 그걸 따낸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CDM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 등록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구를 살리자는데 유엔이 반대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좋죠 맹분도 있고 뒤에서는 사실 이런 그림인데 앞에서는 너무 맹분도 해서 유럽이 유엔을 활용해서 유엔의 맹위를 이용해서 교토의정서를 체제로 내놓은 이유가 유럽을 위한 그 다음에 유럽에 의한 유럽의 탄소 배출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맹위는 유엔의 맹위를 썼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유엔의 맹위로 발급을 했어요 그게 CDM입니다 탄소 배출권 이름이 유엔에서 내주는 인증서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산업을 일으킬 때 얼마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은 거죠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뭐냐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이 기업 석탄을 썼을 때 탄소 배출을 10톤 하는데 바이오메스나 친환경에너지를 썼으면 0이다 이러면 10톤만큼 내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10톤을 덜 배출했으니까 그 10톤을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 권리 이름을 CDM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은 자기네 지역에다가 세계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놓고 발행은 유엔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탄소 배출권을 그 CDM을 유엔이 발행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들을 텐데 국제통화 개념이 뭐죠? 국제통화 개념이 국제통화란 이쿠어 국제신용이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죠 달러, 유로화, 에나, 파운드 다 이게 왜 국제통화입니까? 국제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신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엔을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즉시 국제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엔에서 발행한 CDM이 뭐죠? 그 즉시 국제신용인 거예요 통화가 된다는 거죠? CDM이라는 게 실제는 말이 탄소 배출권이지 달러네 그냥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냥 실물이란 뿐이지 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 받아들이는 CDM 이러면 한국 와서 팔아도 되고 유럽 가서 팔아도 되고 뭐 다 팔아도 돼요 그런데 가격이 차가 있어요 한국은 톤당 얼마냐면 이산화 1톤당 이산화 탄소로 우리가 표준을 하는데 등가로 해요 1톤당 한국은 비쌀 때는 3만 원 쌀 때는 2만 원이에요 유럽은 지금 환율로 하면 1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옛날 활량 8만 원 정도였는데 나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달라요 탄소의 가격이 네 그런데 유럽이 제일 비싸요 유럽 시장이 제일 크고 제일 비싸니까 보통 이 탄소 배출 유럽에 가면 중국은 5천 원이에요 다 원화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은 10만 원 한국은 2만 원 중국은 5천 원 미국은 1만 원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이게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유엔의 기준으로 CDM이 국제에 이런 배출권이 있는가 하면 또 각 국가별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시장을 ETS라고 해요 그 최저 시스템을 그다음에 한국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라별 중국도 있어요 중국이 작년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원래는 4개 도시만 있었는데 합해서 전국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들었어요 휴식 거래소처럼 각 나라마다 네 만들었어요 아니요 몇 개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전국 시장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부터 세계 1위 시장이 됐어요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니까 거래량도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 이 영역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탄소 배출을 이끌어왔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은 에너지를 이끌어오는 말이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단 말이에요 환경은 곧 에너지이자 곧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그런데 미국이 딱 봤더니 제가 어제도 그랬죠 미국은 판을 읽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50년 100년 딱 봤더니 유럽이 이런 머리를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토의 정서에 탈퇴를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트의 파리규 협약에서 탈퇴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고 옛날에 95년부터 만든 교토의 정서는 처음에 검토하다 후회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년에 만든 판이 왜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의외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2등 국가예요 1등은 중국 2등은 미국인데 의외로 탄소 배출 거시장이 4개 지호로 나누어져 있고 이게 지금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때 왔어요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때 딱 봤더니 이건 아니다 해서 파리규 협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건 미국 주도입니다 우리가 주도를 해야 돼 그래서 민주당은 적극적이에요 민주당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이에요 결국 판을 내가 만들 거야 잠깐만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탄소에 대해서 줄이자 이걸 갖다가 거래소 만들고 배출권을 만든 게 지구를 살리자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자 이 목적보다는 돈 벌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그때 내보니까 우리 기자님이 정치 쪽 하시던 사회 다큐멘털 다이선 분이니까 자꾸 저를 은근히 저는 경제만 다루겠습니다 자꾸 욕먹어요 자꾸 다른 영역을 제가 진범한다고 얼마나 제가 기사님 때문에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자꾸 욕해요 네가 뭔데 정치를 다루고 네가 뭔데 사회적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뭘 물어봤다고 지금 아니 지금 자꾸 정치적 지배적 이런 문제를 끌어왔는데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건 기술적인 문제의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판을 먼저 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판을 보고 우리 큰 산림을 보고 안에 나무를 보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바마 때 파리교육협정이라는 걸 새로 만든 체제를 이제는 미국 주도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다르냐 유럽 주도의 교통의정서하고 교통의정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선진국이 먼저 옛날에 막 공기를 오염시키면 우리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지 우리가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젊어질게 그래서 발전 도상문화는 안 해도 돼 대신에 우리 기업이 거기가 할 때는 우리는 인정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개발도상으로 배려를 했어요 빼놨어요 미국에서 안엑스 1, 2, 3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파리교육협정은 미국이 주도로만 그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 다 의무가 있다 대신에 교도의정서는 딱 의무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초과하면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상쇄해 이렇게 의무를 줬어요 단수 배출권을 사라 이거죠 네 그런데 이 파리교육정은 아니에요 내내 상황에 맞게 어디까지 했다는 걸 다 목표를 말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말한 거예요 2030년 대비 2030년이 뭐 2015년 대비 얼마 2018 때 얼마 줄이고 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상황에 맞게 내내 말을 해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대신에 한 번 말하면 실현해야 돼요 그것도 검사를 해요 실제 했냐 오늘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게 파리교육협정입니다 네 그렇게 체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지 갑자기 지금 재밌는데 지금 딴 길로 빠지지 마시고 네 그러면 그거는 유럽이 했던 것처럼 텐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이렇게 돈과 연결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거는 지구를 살리자는 아주 원대한 목표로다가 파리교육협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리교육협정은 각자 사항에 맞게 알아서 하는 체제예요 자 지금 턱에 이슈가 나와요 두 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체제가 국제적으로 계속 교통의정서에 맞춰 다 왔는데 한국도 엄청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요 CDM이 많은 기업이 많아요 한국도 그럼 갑자기 파리교육협정으로 가버린 도대체 우리가 확보한 CDM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스무스하게 이렇게 체제 국제 체제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SDM 체제로 바뀌기 시작해요 SDM도 뭐죠? 네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친절하다 CDM은 아까 선진국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SDM 체제로 바뀌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에요 베트남에 가서 석탄을 덜 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UN의 CDM 개발 다 내 거였어 산토배출권 한국 기업이 내 거였어요 베트남에 가서 줄인 부부 많고 그런데 파리교육정에서는 SDM 체제로 하는 게 뭐냐면 선진국 기업만 다 갖고 가지 마 그걸 그 나라도 줘 나눠가줘 베트남도 반반씩 그러면 그거는 두 나라 협정 한국 정부하고 베트남 기업이 협정 양국 협정에서 거기서 따낸 SDM을 상황에 맞게 우리들을 50으로 가르자 아니면 37 그거는 두 나라 간의 협정이 맞게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다 갖고 왔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50, 50 하면 베트남 정부에 50 주고 CDM에 50 주고 나머지는 그걸 SDM 체제로 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완벽하게 어떻게 해라는 게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그게 맨날 기업협정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슈를 이걸 계속 COP26회의, COP27 이런 회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도의 탄소 관리 체제하고 유럽 주도의 탄소 관리 체제하고 서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맞서라는 것보다 이게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의무가 있다는 거고 아직 표준, 일종의 표준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제가 스무스하게 접해야 되잖아요 원래 CDM 체제에서 스무스하게 와야 전 세계 국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전의하는 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교토의 정서로 비롯한 유럽 체제는 유럽 체제는 탄소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도 하고 그래서 통화처럼 쓴다 그래서 유럽의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할 수 있고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다가 만드는 거는 각 나라가 몇 년도까지 몇 년도까지 줄일지를 니네들이 선언해 이거는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똑똑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회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다 하나하나 디테일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갑자기 친환경 신체제 에너지 하드 기업들이 갑자기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동남아에 가서 엄청 많은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다 헷갈리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 유엔에서 발행한 거니까 이게 SDM 체제라는 건 이미 결정이 났고 비율을 어떻게 하는 양국에 맡기고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죠 일단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문에 답해드리면 왜냐하면 유럽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잖아요 그런데 교도이정성 문제점이 또 뭐였냐면 거기는 탄소 배출권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이 불리한 거예요 유럽 시장에서 회사하는 게 유럽은 8만 원, 한국은 2만 원, 중국은 1천 원이니까 똑같이 상쇄하는데 8만 원 주고 상쇄할 수 있겠니까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런데 저 개발 도산국은 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내가 기업담자가 어떻게 그 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이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하고 유럽에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제 유럽의 입장에서 기업들 다 탈유럽화되는 거죠 싸게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하고 물건을 유럽에 팔으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보 짓인 거예요 죽소서 강아지 줬네 그래서 정책하게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좋아, 너네 선택해 단지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아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은 1만 원이에요 중국은 5천 원이에요 유럽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5천 원 가지고 상쇄시키면 벌써 유럽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7,500원에 대해서 세금을 7만 5천 원에 대해서 그 세금으로 7만 5천 원 다 걷어가는 거예요 유럽에 수출하니까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7만 5천 원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CBM이라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세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그걸 인증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할 때 항상 CBM, CBM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 인증서를 팔고 내가 수출하겠다, 유럽에 수출하겠다 옛날에는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 인증서가 있어야 수출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만 있었을 때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쨌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한 건 원제는 유럽 국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우리는 8만 원에 합계 원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국에서 5천 원짜리 탄소 배출권을 갖고 전화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전화기를 갖다가 미국, 유럽에다가 이걸 팔 때 너희는 5천 원짜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8만 원짜리 탄소 배출권에 상응하는 세금을 관세를 물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 그거 안 할래 이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이 제일 먼저 했어요 탄소 국경에서 일본이 했어요 일본이 했어요 이미 그런데 다 다른 나라 일본 수출할 때 그거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탄소 국경을 생각하는 나라가 현재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실제 조치가 안 나왔고 지금 이번에 유럽에서 작년에 만든 fit for 55라고 해서 거기서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그런데 그걸 실행해 올해 지금 구체적 가이드라인 나온 데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고 대신에 탄소 배출권 제도 아까 트레이닝 시스템 제도 의무할당 제도는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금으로 같이 때려버리니까 1년에 배출을 요만큼 하고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는 걸 거래시킨 거잖아요 이거 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유럽의 그럼 원래 목적은 탄소 국경세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처음에 탄소 배출 거래 극제로다가 중국은 5천 원짜리 한국은 2만 원짜리 이렇게 처음에 좀 단맛을 먼저 해서 이걸 이 체제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국경세를 그럼 도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꼭 그렇게 보기보다 이건 경제학적 원리가 조금 들어가는데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이게 세금을 매기는 거랑 의무할당하는 게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의무할당한다는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냐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총량을 정해줘요 네 1년에 이만큼 배출할 수 있어 네 의무할당 기업들이 1년에 이만큼 해 근데 네가 만약에 생산량이 확대돼서 이만큼 더 했잖아 이거 네절로 그만큼 돈 내고 가서 사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배출권은 사오라 이거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세금을 떼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은 대신에 얼마 배출한다는 제한은 없어요 대신에 네가 세금 내면 오케이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세금 제도는 기업이 알아서 내가 생산량을 만들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무할당제는 딱 정확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의무할당제의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장점이 뭐냐면 1년이 얼마 배출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기후변화 목적에 맞게 1년이 어느 만큼 배출된 다 계량이 되는데 세금을 때리면 이게 목표가 없어져버렸어요 만약에 내 세금만 내면 마음대로 오염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절감하는지를 몰라요 세금만 내면 되니까 세금 내는 만큼 그러니까 많이 배출됐다는 거니까 절감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마음대로 배출을 하겠다며 세금만 내는데 네가 뭐 관계야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가는 목표에 있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주지자는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부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책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떤 나라는 할당제로 하고 이만큼만 해 딱 이렇게 목표 할당제로 하고 어떤 나라는 세금을 도입하는데 유럽 중에 핀란드가 90년대에 이미 도입을 했어요 탄소세라는 거 그리고 노르웨이도 했고요 제일 빨리 한 나라들이고 지금 다 친환경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할당을 하니까 유럽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장기간에서 못 간다 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게 친환경 문제라는 게 기술 개발이거든요 본질이 결국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석탄을 쓰던 걸 다른 걸 써서 이렇게 다 기술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이슈만 오면 ESG만 오면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 기업들 그러니까는 탄소 국경세니 탄소 배출권 거래제니 이걸 하겠네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유리한 입장에 선 거예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질문이 밑바닥인가 이미 두 가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결국 그 나라 국민들 있잖아요 그 나라 유럽에서는 있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을 제일 낮게 봐요 이미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 애기부터 시작해서 애기는 좀 너무했나 어쨌든 의식하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게 비행기 타고 이런 걸 엄청난 죄악감을 느껴요 이 비행기가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그 정도로 인식이 딱 돼 있어서 환경 오염을 제일 낮게 본다 환경 오염시킨 사람을 그래서 거기는 기술이나 사회 인식이나 인프라나 모든 게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자기는 환경을 줄이면서 갔는데 전 세계에 나갔을 때는 환경을 빵빵 오염시키면서 맘대로 생산하는 거기에 비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워낙 그러니까 자기네 재소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반인플레이션 감출법이 나왔어요 IRA 그게 실제로는 유럽이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막 뛰어가서 바이든 만난 거거든요 유럽 기업들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이 또 설상가상 터지면서 에너지도 또 안 되니까 유럽이 다 탈출하는 거예요 빨리 미국 가서 내가 보조금 받아서 미국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미국 유럽 내에서 하면 이게 친환경 규제 때문에 엄청 비용이 올라간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에너지도 지금 원활한 공급이 안 된다가 또 유럽에 미국에서 이제 오라고 막 보조금을 회장으로 주니까 탈재소화가 된 거죠 재소업이 공동화가 일어나게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럽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CBM을 도입을 해서 지금도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겨울 때 그렇잖아요 수출하면 중국 말고는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대부분 전 세계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 미국,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파워 있을 때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잃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사실 탄소 국경, 탄소 배출 이런 얘기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워낙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저감 기술이나 이런 걸 유럽 국가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특후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들 탄소 국경세 적게 먹으려면 우리 기술 갖다가 빨리 적용해서 이걸 써라 그럴 강률성이 되게 높죠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이 중국 기업들 중국한테 굴뚝에다가 이거 유럽에서 개발한 이거 달면 탄소 적게 나오니까 이거 유럽 제품 갖다 써라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셔츠 총리 방문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많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유럽 사람도 환경 중시하는 거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지구를 살리자는 대의명분에서 그렇다면 중국의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탄소 많이 나오는 굴뚝에 이 기계를 이렇게 팔아먹는 걸 특허를 내는 걸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걸 장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구를 살리자는데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지구를 살리자는 유럽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라면 너무 많은 돈을 여기서 옛날에 19세기 석유로부터 벌었던 돈을 20세기 들어서 석유가 이제 패권이 넘어가니까 탄소로다가 석유 태워서 나오는 쓰레기 오염물질 탄소로다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참 좋은 기자입니다 질문을 정말 잘하세요 진짜로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CBM을 도입하면 개도국들이 어떻게 하죠? 반발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각 개도국이 하나하나 다 유럽과 협상하고 있어요 그 협상해요 왜냐하면 말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내내 지금까지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갑자기 도입하면 우리 보고 죽어라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내 우리가 CBM 받기 위한 모두 비용을 대라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국가들이 유럽하고 내내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하나하나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도 탄소 국경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하게 되면 미국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야당, 여당이 있잖아요 공화당하고 이게 민주당의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정권을 탑니다 해서 공화당은 쉽게 말하면 환경 오염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이 많아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헛소리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엄청 심각하다고 말하고 하니까 또 누가 정권을 탑도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유럽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한 나라에서 다 하겠죠 결국 그럼 미국이, 유럽이 하면 그게 유럽에서 축발이 돼서 미국도 그런 환경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축하도 많이 갖고 있고 네,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할 거다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안 따라갈 수 없다 그렇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첫째 한국하고 중국이 따라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 운명이 뭐죠?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거는 운명입니다 자, 유럽에 수출하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와서 이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IMF가 계산한 거예요 IMF가 지금 만약에 IMF가 제한한 IMF가 한 게 워드뱅크가 있는데 이 계산한 근거가 뭐냐면 IMF가 제한한 대로 탄소세를 탄소세 세율을 말합니다 한 톤당 75달러로 정할 경우 한 톤, 한 톤 75달러를 세금으로 국경제로 받을 경우 포스코 하나만 해도 포스코, 포스코 하나만 말할게요 포스코 하나만 탄소세만 약 6조 원 넘게 정부에 납부해야 된대요 탄소세만 6조 원 넘게 그 말은 1년 이익을 다 없애는 개념이에요 6조 원을 정부라는 게 유럽 정부예요? 그렇죠, 유럽에 그러니까 1년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 안 되려면 유럽에서 그 기술을 사다가 달아야 되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별로 이 워드뱅크가 다 계산했거든요 이게 2020년 3월 데이터인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소 용료를 사용한 탭자에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게 내서 각 유럽 국가별들이 지금 탄소세를 추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맥 제한한 탄소세를 기준했을 때 지금 포스코가 철강 기업이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삼성전자, 한국 대기업들 있잖아요 큰 기업들 이 상위 10개 배출 기업이 지금 각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에 전체 이익의 우리가 영업이익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의 비중을 보면 이제 포스코가 거꾸르라고 보여줬죠 지금 현대제철, 삼성전자는 좀 나와요 워낙 매출이 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이 철강 기업들,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철강 기업들, 쌍용, CNSO 이런 철강 기업들은 다 100%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마진을 잡아먹는다는 거 그럼 벌어봤자 아무것도 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남는 거죠 한국의 철강 에너지 기업들은, 오일 기업들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한국은 지금 우리가 탄소세을 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탄소세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한국 시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내 시장 작으니까 이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 돈 버는 기업들인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딱 때려버리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도 똑같아요 이게 그럼 실제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얘기도 하도 오래전부터 나와서 아니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한이 있어요 이번에 그 기한이 26년부터 27년, 28 단계별로 도입을 하는데 확실한 건 2030년까지는 2035년 35년이죠 2035년까지는 지금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2026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35년에는 한 10년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서 10년 뒤에는 완전히 이제 정착시키겠다 네, 지금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업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그러면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유럽에서 CBM을 도입하는 게 일단 범위를 확대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건물, 도로 모든 영역을 육해공, 육해공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걸로 이제 지금 커버하는 걸 일단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행은 2028년부터 2028년까지 연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스무스하게 세금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탄소 배출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무, 무료로 주는 걸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점진 도입을 하겠다는 게 지금 기본 취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말한 대로 선택이 왜냐하면 수출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포스코도 지금 이미 자체의 싱크 탱크를 만들었어요 허브를 만들어서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고 지금 예스 문제를 엄청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도 따라간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지금 가장 크게 영향받는 나라가 지금 나온 게 어디 있냐면 사실 원래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유럽에 제일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오크란한 선생 때문에 에너지 수입을 유럽이 대량으로 줄여버렸잖아요 러시아에 수출하는 게 유럽의 에너지가 대부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CBM이 도입되면 러시아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데 아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해도 거기도 탄소세가 붙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이게 지금 적용되는 게 비료미, 알루미늄하고 철강, 전력, 시멘트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산할 때 드는 탄소가 얼마나 빠져나오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석유 뽑아 올리는 데는 그렇게 탄소가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기계를 돌리는 게 다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그러니까 도리가 이래요 기계, 지금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미, 알루미늄 뭐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돌리는 게 보통 석유나 에너지를 이런 가스나 쓰면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이렇게 세금을 때려 맞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석유 수입이라든가 가스 수입을 덜 한다는 거죠 비용이 안 맞으면 포스코가 이제 마진이 다 없어지면 하겠어요 공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게 되면서 시장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전 때문에 러시아는 어떻게 됐죠? 지금 점점 에너지를 수출 못하게 됐으니까 그나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두 번째 가장 크게 중국, 그다음에 터키, 영국,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스위스,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가장 지금 발등에 부를 것 같은데 한국보다도 맞아요. 중국이 유럽에 가장 많이 수출한, 중국 시장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유럽, 에이시안, 에이시안이고 이 세계 제일 주요 수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하냐면 지진핑 3기에 들어와서 가장 이번에 당보고서에 나온 게 친환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곧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래서 친환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이제 중국의 당석이 성장의 평가 지표로서 친환경을 딱 넣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사업할 때 친환경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줘요,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됐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이게 현실화되니까? 네, 그리고 친환경 하면 저기에 있어요, 중국이 유럽하고 협력 공간이 생깁니다 기술은 유럽이 제일 많으니까 오늘 거기까지 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일은 최준영 박사와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 원자제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또 박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